영상 진행은 재료 분석과 뉴스 테마 체크한 이후에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소통방, 참여 방법 안내 드릴 겁니다. 그 이후에 기술적 분석을 통한 대응 타점, 결국 매수가와 매도가 되겠죠. 이렇게 영상을 진행해 드릴 겁니다. 특히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방 같은 경우는요. 상단 배너에서 보듯이 바로 영상 옆에, 제목 옆에 더보기 버튼 클릭하시고요. 더보기 버튼 누르면 하단에 이렇게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방 링크가 뜰 겁니다. 클릭 한 방으로 링크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강조드리지만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손절 없이 수익으로 반드시 마감할 거라고 확신 드립니다. 영상 진행해 보겠습니다. 재료부터 한번 체크를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재료가 있는지 의료 AI 관련 섹터들의 전체적인 내용들, 현재 키워드로 핫한 부분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는 시대가 좀 변했죠. 의료 분야에서 AI라는 부분들이 추가되면서 과연 될까라는 부분들이 이제는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미래의 제약 그리고 바이오 기술이 전체적으로 AI와 접목되면서 아시다시피 AI 의료라는 섹터 자체가 이제 형성이 된 상태죠. 보시면 과연 의료 분야에서 AI가 어떻게 활용될까? 대표적으로는 바로 신약 개발, 바로 임상이겠죠. 그리고 진단 기술이 대표적입니다. 보시면 그동안 발견하기 어려웠던 그리고 의사들의 개개인 역량에 의존했던 부분들을 AI 진단 체계를 통해서 심혈관 질환부터 각종 병의 발견 그리고 신약적인 개발 물질의 기본적인 데이터를 참고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결국 미래의 제약 바이오 기술 분야에서 이제 AI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이어지고 있고요. 대표적인 기업으로 루닉 같은 경우도 전문 의료진보다 암 발병 확률을 규모를 확인하는 기술이 더 많다. 오히려 더 정확하다. 이런 부분들 있고요. 인텔 같은 경우도 이 AI 기술을 통해서 뇌종양 탐지를 개선했다는 부분 결국 AI를 통해서 의료 부분이 혁신되고 있다. 오히려 시장 캐파가 좀 더 커지고 있다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식약초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디지털 치료기기, AI 의료기기는 대대적으로 규제 완화하면서 어때요? 규제를 풀고 성장시키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죠. 보시면은요. 자, AI가 의사 대신에 유방암, 검진 가능하고 그와 관련해서 그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학술지에 실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암을 정복한다는 계획으로 지금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암 진단, 그리고 암 정복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되고 있죠. 그와 관련돼서 점차적으로 의료, AI 관련 기술들이 급성장할 것으로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암에 대한 발견율이 어때요? 전문의 두 명이 한 번에 바로 발견하는 확률과도 같다. 결국 의사 개인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제 정확한 진단과 발견을 할 수 있는 꿈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그리고 사망률 가장 높은 대표적인 질병, 암이 있겠죠. 이 암과 관련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망 원인인 바로 심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혈관이 결국 막힌다든지 그와 관련돼서 혈관에 관련 질병들. 결국 기존에 발견하기 어려워서 치료가 늦었던 분야들에 대해서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서 결국 이 암이라는 그리고 심혈관 질환에 대한 전체적인 사망률 감소에 획기적인 시대가 열렸다고 저는 강조드립니다. 보시면 이렇게 뇌동맥률을 영상 AI 진단 기술을 활용해서 이렇게 작은 분포,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확대해서 다시 한 번 발견하는 기술이죠. 보시면 신기합니다. 이렇게 혈류가 뇌혈관으로 가느다라게 정말 꾸여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검은색으로 된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어때요? 아 이 구간이 심혈관으로 막혔구나 라는 부분들을 AI 판독 기술에 적용한 정말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서 병원도 예약하고 결제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결국 의료 플랫폼이 AI와 만나서 여기에 뭐예요? 전체적인 메신저화가 돼 있고 결국은 의료 섹터 전체에 대한 모멘텀이 그리고 차후의 패러독스 결국 성장 전망성은 어떻다? AI 이 기술을 접목해서 성장 가능성이 커졌고 그게 실생활으로 어때요? 파급력이 이어진다. 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막말로 쉽게 말해서 정말 세상이 좋아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는 100세 시대가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는 120세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라고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준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이 AI 의료 테마 관련해서 순환매는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결국 테마에 대한 재료 및 그 다음에 모멘텀이 나온다는 얘기는 성장성이 큰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전체적인 종목군들 제가 한번 추려봤습니다. 루닛부터 렙지노믹스까지 점점 기존의 전통적인 제약바이오주들이 AI 기술을 탑재함으로써 AI 의료 섹터로 전체적인 테마군을 형성하고 있죠. 관련된 이슈부터 그 다음에 솔루션들 다 한꺼번에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이 AI 의료 섹터는 결국 성장성이라는 바로 먹이를 먹고 꿈을 먹고 다시 한번 주가가 선반영되는 그리고 어때요? 수급이 이어지는 그런 흐름으로 계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재료적인 부분은 핵심적인 건 다 체크 완료했고요. 이제는 뭐예요? 맞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핵심적인 매수가와 매도가 결국 목표가, 손절가 가격적인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요 지금 상단에 보시면 배너에 실시간 소통하면서 저랑 그 다음에 정보 받아가실 수 있는 소통방 간단하게 어떻게 참여하는지 안내 드릴 거니까 그 부분 체크하고 영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소통 매매방 입장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조용하게 방해 없이 정보만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화하는 걸 좀 좋아하시면서 서로 질문하고 소통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픈 카카오톡 방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영상 제목 옆에 더보기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 꾹 클릭하시고 그러면 하단에 링크 나와 있습니다. 클릭하고 입장하면 그게 입장 완료 끝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요. 제목 옆에 더보기 버튼 누르시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링크가 뜨죠.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텔레그램 앱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채널의 입장에서 들어가기 버튼 누르시면 그게 끝입니다. 간단하죠. 지금 이 텔레그램 방 주식 투자의 마법 공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걸 1일부터 어떤 내용들로 좀 채워져 있냐면요. 첫 번째 시황 분석입니다. 방전에 이런 식으로 장전 브리핑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전일 종가 매수했던 것 종목들 시초에 매도 짧게 합니다. 종목 추천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기존에 나갔던 종목들에 대한 추천 선보 토건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매도가 나갔네요. 20% 수익 보면서 하루하루 단타 그리고 짧은 구간 내에 일주일 안에 종목들을 회전시키면서 종목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시황 분석과 종목 추천해드리면서 그 다음에 주요 당일 재료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재료 체크 및 테마 분석해드리고 있고요. 관련 주들까지 체크해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두 종목 그리고 주요 종목에 대한 이슈와 상승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묻고 답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통을 좀 해드리고 있죠. 라이브 방송도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종목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 소통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많은 종목 추천과 그 다음에 수익 인증들 많이들 해주고 계시는데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시황 분석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종목 추천 그리고 테마 분석 그리고 라이브 소통까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영상 제목 옆에 더보기 버튼 누르시고 링크 클릭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요. 같이 소통하면서 매매할 수 있게 이렇게 채널을 만들어놨고 텔레그램 방 플러스 그 다음에 카카오톡 방 같이 있습니다. 뭐 어디로 입장하시는지 그 부분은 본인의 선택이겠죠. 들어오셔서 눈팅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자료가 진행되고 있고 어떤 내용들로 재료가 체려져 있는가 한번 눈팅이라도 해보시고요. 제가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뭐 전화번호로 문자를 발송해달라 이런 부분도 없고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셔서 같이 소통하고 주주분들끼리 모여서 주식투자 누적수익률을 만들어 나가면서 기존 종목에 대해서도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여하셔서 어때요? 소통하면서 같이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저도 채널 성장하고 여러분들도 기존 종목에 대한 대응과 그 다음에 종목 추천 그리고 시험 분석까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영상 추가적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딥노이드 차트 한 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노이드 차트고요. 차트를 통해서 현 추세와 지지 저항구가를 찾고요. 그 다음에 핵심 대응 가격 결국 뭐겠어요? 네 맞습니다. 매수가 그 다음에 목표가 그 다음에 손절가 이 세 가지에 대한 가격 전략 다 오픈해드릴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메인 시나리오와 서브 시나리오 별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전체적인 가격 전략 다 오픈해드릴 거니까 지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수익 다 챙겨가실 수가 있겠죠.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딥노이드 차트 보시면 매우 특이점이 있습니다. 기존적으로 추세가 강화되고 지지되는데 계속적으로 21선의 추세선을 딛고 가고 있죠. 그럴 경우 단타 전략은 매우나도 간단합니다. 21선 부근에서 1에서 3% 구간에 접근했을 때 매수를 해서 21선이 완벽하게 일봉 종가로 깨지는 자리에서 혼절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비 시나리오고요. 현재는 21선이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정확하게는 바로 26,900원 그리고 손절가는 대략적으로 얼마예요? 25,000원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손절가 그리고 진입가 그리고 목표가 TP는 뭐다? 전골점 레벨 32,000 구간 잡으시면 되는 게 바로 비 시나리오 단타 전략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제가 이제부터 이야기 드릴 메인 시나리오 스윙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대응하시면 되냐? 일단 21선의 추세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단타 전략도 유효하지만 안정적으로 대응하려면 매물대를 알아야 됩니다. 기존에 저항이 나왔던 구간 그 다음에 확실한 지지로 거래량이 터졌던 구간 이런 마디가들만 체크해 둬도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의 눌림목을 찾기가 매우 매우 쉬워지죠. 지금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게 스윙 전략이라면 22,500원에서 네 2만 구간 1차 EP로 보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어디겠어요? 17,500원 주요 지지 매물대가 완벽하게 2차로 깨지는 구간이 바로 17,500원이죠. 그 다음에 목표가는 다시 한번 정고점 1차 TP가 얼마예요? 네 32,000원 그리고 2차 TP는 다시 한번 정고가를 갱신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파동의 길이 기존의 상승 추세의 1대1 비중이 나오는 바로 파동의 길이 1대1로 맞추면 얼마 되겠어요? 맞습니다. 36,700원이 됩니다. 이렇게 스윙 전략은 어때요? 좀 안정된 매물대에서 기다렸다가 낚시하는 것처럼 매매할 수 있다는 장점과 손절가가 짧으면서도 기대 수익이 높은 손익비가 높다는 장점이 두드러지죠. 그래서 조금은 느긋하게 낚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스윙 전략으로 대응하신다면 주요 구간에서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적인 수익이 가능합니다. 결국은 기존 차트를 받는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고점 레벨 때 1차 매도 다시 한번 뚫었을 때 지지 구간 그리고 다시 한번 눌림목 이후에 21선 추세선 지지 구간 21선 추세선 지지 구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추세는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때요? 추세가 깨지지 안다는 존재에서 추세선 눌림목 전략이 수익을 가장 극대화 하는데 그러면서도 리스크는 줄이는데 핵심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까지 재료를 통해서 재료 모멘텀과 전망 그 다음에 현 추세와 지지 저항 구간에 마디가를 찾아봤고 그 마디가와 매물대를 기반으로 해서 핵심 대응 가격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 체크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각각 서브 시나리오와 그 다음에 메인 시나리오 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까지 가격 전략 전체적으로 100% 다 오픈해드렸기 때문에 꼭 기억해두셨다가 어때요? 수익 내시는데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자 제 가격 대응 전략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영상 끝내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직도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소통해서 그리고 소통하면서 매매하고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소통방의 특징으로는요 당일 단타 종목에 대한 추천 그 다음에 기존 보유 종목에 대해서 대응 타점 전략들 이야기 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장전 마감 장중 시항 분석 체크해드리고 플러스로 당일 재료 및 관련주들에 대한 테마 분석까지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종목 분석 같은 질문 소통들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묻고 답하고 그리고 그 질문 중에 대해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제가 여러 번 강조 드렸죠. 여기 있는 바로 이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영상 옆에 바로 더보기 누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때요? 링크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3시간 소통방 들어오셔서 저희 같이 하고 가족이 되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번호 요구하는 거 없고요. 개인정보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구독, 좋아요 다시 한 번 눌러주시고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